안녕하십니까 공병호TV의 공병호입니다 그래도 이건 아닌데 라는 생각이 드는 일들을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외교백서유감입니다 11월 29일날 외교부가 발간한 2019년 외교백서가 공개됐습니다 이 외교복수는 놀랍게도 일본은 동반자다 그런 표현을 책략했습니다 대신에 러시아는 아주 후한 평가를 기록했습니다 작년 또 2018년 외교백서에서 일본은 가치와 이해를 공유하는 소중한 이웃이란 표현을 빼버린 데 이어서 2019년도 외교백서에서는 다시 한번 한일관계를 한 단계 더 격화시켰습니다 역대 정부는 일본과의 가거사 문제가 불거져 나오더라도 외교백서에서 많은 우방궁이나 소중한 이웃이란 그런 표현을 사용해 왔습니다 놀랍게도 러시아에 대해서는 일본에 사용하지 않던 동반자라는 그런 표현을 넣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러시아는 2018년 7월달에 군용기 여러 대를 동원해가지고 한국의 반공식별구역을 침범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주도와 이어도 부근 상구까지 병행하는 등 동서남해를 휘저어서 우리를 곤란하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한국과 러시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실질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며 우리에게 러시아는 동반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일반 국민들은 일본보다 러시아를 외교 안보 협력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을 도저히 받아들이기가 힘들 것입니다 러시아는 전체주의 국가고 일본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일을 보면 국민의 뜻은 안중에도 없다 우리가 마음 낫게는 대로 한다 이런 게 너무나 역력하게 드러납니다 이것이 국민으로부터 한시적으로 권력을 무인받은 사람들이 할 일인지 참으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일본보다 러시아를 앞세운 것이 문제가 될 것을 외교부는 예상했는지 문제가 좀 되는 소지를 피한 날을 구한 것이 바로 금요일입니다 은근슬쩍 상하정 공지도 없이 2019 외교백서를 내놓았습니다 매사가 이런 식입니다 정직하지 못하고 정정당당하지 못하고 항상 꼼수를 쓰니까 국민들이 불신을 할 수밖에 없죠 국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가 없죠 국민들로부터 더더욱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꼼수를 쓰니까 다음 이야기는 내일을 생각하지 않는 문재인 정부입니다 2016년 기준으로 전체 세수와 사회보험료 증세에서 법인세가 차지한 비중은 13.6%입니다 이 같은 수치는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 36개국 가운데서도 상위 5%에 속합니다 참고로 전체 세입에서 법인세 비중이 차지하는 비중은 25%로 상당히 높습니다 2020년도에 정부가 거두드리는 법인세 세수가 극감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50% 정도 극감할 것으로 봅니다 법인세수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는 법인세 비용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전이익 곱하기 추정 유효세율인데 이것을 조사해 보니까 한국의 상위 20대 상장사의 경우에는 2019년도 1분기에 또 3분기에 걸쳐가지고 전년보다 48.8% 정도가 이익이 줄었습니다 50% 정도가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1분기에 3분기 세전이익은 2018년도에 50조원이었는데 2019년도에 23조원으로 50%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따라 삼성전자가 1분기에 3분기에 납부할 법인세는 10조 2,386조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경영성적표를 기초로 부과되는 법인세 수입은 올해의 50% 정도가 내년도에 기록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1분기에 3분기 정도 올해 10조원 내외를 납부했으면 내년도에는 5조원이 되는 것이죠 내년도 세금 수익을 추정하면서 정부도 경기가 조금 나빠지니까 2019년보다도 법인세 수입이 18.7% 정도 낮아져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했습니다 그러나 그 두 배를 흙친 우뚜은 50%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면 세금 수입이 줄어들면 그 펑크를 어디에서 메워야 되는가 2019년도 예산안을 짜면서 법인세 전망치를 2018년도보다 25.9%를 올려잡았습니다 2019년도도 세금 수입이 줄어서 세수 쇼크가 발생하고 2020년도는 훨씬 더 강한 세수 쇼크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시중 경기가 얼마나 악화되고 있는지를 사업하는 사람들은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여전히 장밋빛 전망을 갖고 있었던 셈입니다 따라서 내년도 지출 내년도 예산 증가율이 올해 대비해서 9.3% 늘었습니다 세금 수입은 50%가 줄어든 거죠 내년도 현금 복지는 올해에 대비해서 50%가 증가한 54조 원입니다 원도 한도 없이 돈을 써봤다 이런 표현을 쓸 정도로 정부가 내년도에 그냥 사람들에게 수당 등으로 손에 집어주는 것이 54조 원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걸 보면 문재인 정부는 내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표를 살 수 있다면 그냥 다 쓰고 보는 그런 종류의 정책을 쓰는 것 같습니다 현금 지원만 하더라도 2017년도에 36조 465억 원에 불과했습니다 2020년도에는 54조 3,017억 원은 증가합니다 딱 3년 만에 현금 지원 액수가 50.6%가 증가한 겁니다 구직급여만 하더라도 2017년에 비해 가지고 3년 만에 82.1%가 급증했고 기초연금도 2017년에 비해서 2020년도에 62.8%가 증가한 겁니다 세금 수입이 앞으로도 계속해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종합부동산세라든지 이런 걸 통해 쥐어짜겠죠 이번에 종합부동산세를 통해 한 3조 원 정도 더 거뒀으니까 그러나 세금을 부담할 수 있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기가 나빠지면 국민들은 모두 다 아는 것이죠 문재인 정부가 하고 있는 일이 표를 사기 위해서 돈을 쥐어준다는 것을 아마도 한국은 남미 국가들이 겪었던 일을 결국에는 겪어야 말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어리석음과 욕심과 무지가 어울리게 되면 결국 파멸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죠 수입이 줄면 수입에 맞추어서 지출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 정도로 낮춰야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성 복지 지출을 전년 대비 50%나 늘릴 정도로 아무리 선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건 너무 심했다는 이야기예요 참으로 상식적인 나라가 아니고 대한민국이 지극히 괴상망칙한 나라로 가고 있다 이해할 수 없는 수준 정도로 넘어서서 그런 점을 정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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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ven 거 뚫 Glory 40%나는 30%나는 60%나는 40%나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